구독해주세요 구독 자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 입니다 자 오늘 부족전쟁 2회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호! 짱 예 일회차때 여러분들 어 자식을 낳고 농사를 하고 그리고 먹을거도 구했는데 자 2회차 때는 아무래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부족들을 소개하면서 2회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가우가우가 오라오라오라 야만족 잉여맨입니다 으아 으아차차차어어어 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뭐야 뭐야 그 반응 뭐야 하하하하 오 와만스럽다 펜티만 한참 올라온게 꼭 있은거냐 으음 자 그리고 야만족 부족장 퇴택이 아닙니다 우거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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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모든걸 지비한다 오호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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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오르오르 아무래도 남은 cognitive 야만족의 푸여어 으아아어어어! 자, 그리고! 자,그리고, 깃털족의 어어, 네, 정말 날씬한 분이시죠? 안녕하세요 지예대님 크로스 네,주예대님 이번에 깃털족 뭐 전략 이라도 있습니까? 정우 약하셔가지고 뭐 가능할지 모르겠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녀맨티비에서 게임은 제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요루루님은요? 게임 잘하나? 못할게 생겼는데? 아 제가 사실 이녀맨티비에 숨겨진요? PVP요? 요루야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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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중간야도가 중간야도가 아 중간야도가 중간중간 네 오늘 주인대님 요루루님 띠드로맞고 떼드로맞고 준비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요종족 아 요종족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네 오크족 단미온이 만나봤어 요종족! 요종족! 야 요종이 어떻게 이래 요종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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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미온이 만나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종족 뭐 전략이라도 있나? 저희는 항상 남들보다 빠르게 스피드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bowl이고 뭐고 요종족에는 문제가 딱 하나 하나 함께 있죠 뭐죠?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네 저군 아무Рám 다른 색 Zu아 ны 다부다부다부다부 헉 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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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아기요정 자 네 어쨌든 이렇게 깁토요족 요정족 야만족 이 펼치는 야만 아니 부족전쟁 2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기릿 오 야만야만 렛츠기릿 워호 야만족으로 가야겠군 안녕 빠빠 어여요요요 야만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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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만족이여 다 모여라 가만 들어와라 아 이럴수가 틀리나 틀리나 어 들립니다 족장님 야만야만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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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만야만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야만인가 저희는 더럽고 추워한 야만족입니다 더러운건 페르츠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다 아 거꾸로 됐구나 어쨌든 우리는 야만족 우리는 힘 밖에 모른다 넌 뭐야 힘으로 자 오늘 내가 죽장이야 자 자 오늘 뭐야 뭐야 핸드폰 벨소리 끄세요 네 자 오늘 어쨌든 우리는 많은것으로 할꺼다 오늘 오늘 농사도 하고 광물도 캘꺼다 자 오늘 오늘은 광물은 두명만 캐고 밖에 나가서 농사같이 하자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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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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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야 우리 딸 이리 와봐 아치 너에게 막죽한 인물을 주겠다 자 너의 막죽한 인물은 광물 캐는거 자 αν소리 질러봐 야만야만야만 기쁘지 아니안가 리도 안달아 보는군 자 그리고 누가 캘까 니가 좋겠군 하하하하하하하하 같이 가 둘이서 같이 가 에유 쏜이 쏜이 정말에 띠우 자 오늘 이번에 패치된거네 일로와봐 모두 다 와봐 내가 알려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만 여만 봐봐 여기서 곡괭이로 한번 캐봐 한번 곡괭이로 캐봐 여기 곡괭이 캐면은 이렇게도 자종으로 나온다구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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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캐서! 광물 상자에 넣어주면 돼 자 나머지 야만족은 이쪽으로 와라 오늘 우리가 어?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농사가 너무 멀어 맞습니다 자리를 옮긴다 우리집 앞으로 알겠나 에이 바꿔야 돼 우리집 앞으로 바꿔야 돼 빨리 이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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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야만들족이여 우리 야만들 뭐라는거니? 야만족들이여 니는 누가 제일 맘에 안드는가? 기토족 요정족 누가 제일 맘에 안들어? 어떻게 됩니까? 말해봐 말해봐 전 족장님이 맘에 안듭니다 내가 맘에 안든다고 내가 어디가 맘에 안되나 말해봐 고쳐보겠네 얼굴이라 했나? 니 얼굴 한번 보자 누구야 아까 말한 사람 누구야 니 얼굴 누구야 뭐야 이 찐빵같은건 나 아니야 야 일단 빨리 일하지마 옳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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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삽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 나 뭐라고 하니 그거를 그래 그래 어쨌든 그거 내가 삽 아 삽 말고 그러면은 흙도 꺼내라 곱게도 꺼내고 알겠습니다 먹을 것도 가져가 배고플거야 많이 아 나무가 어딨나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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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이겠다 아 족장님 그러면은 흙을 켜야되는겁니까 아 흙은 많다네 여기에 되게 많아 흙 되게 많아 어 그러네 곡괭이도 만들어 만들어 철 철곡괭이로 만들어 만들어 만들고싶은거 다 만들어 그거 광물로 내가 허락한다 아 네 잠깐만 우리 광물도 좀 케어 좀 하고 올게 으음 으음 아우 모두 바..어우 바빠 보이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지금 족장입니다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네 그 저한테 원하시는거 있나요? 그 광부하면서 많이 불만이 많으시는거 같은데 저한테 원하는거 아 뭐라고 뽀뽀해달라고 아 안돼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 이러면 안돼 아니 아니 이렇게 어 게임 내에서 연애하면 안됩니다 죄송하지만 죽으세요 그냥 아 죽으라고 흐하하하 자 자 여러분들 자 모두 만드셨나요? 나오세요 여미님 상자 안열려요 상자 안열린다고? 상자가 열립니다 상자가 안열린다고요? 네 곤란하게.. 곤란하게 되었군 자 먼저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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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만야만 여기 이 상자를 쓰세요 이 상자를 쓰세요 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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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옮겼다 다 옮겼다 자 이제 농사를 여기다 하는거야 이제 오케이 자 빨리 일하자고 일하자고 한명의 부족원을 잃었습니다 왜왜왜왜 몬스터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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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? 몬스터한테 또들어 맞고 죽었습니다 음 괜찮다 괜찮다 이런 전투능력으로 어떻게 입니까 야만족의 지단이요 우린 강하다 이야 이제 여기다 농사하는거야 아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기토족장의 지능대님 맞으신가요? 야만족족자 이겨매님 맞으시죠? 아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근데 방금 듣고 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듣고 온 이야기가 네 뭐죠? 제가 저번 회차 때 네네 이겨매님이 이쪽은 버리고 상대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해보자 라는 말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쵸 그러면은 요종족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아 좋습니다 요종족장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 네 여보세요 아 네네 요종족장 네 요종족장입니다 아 오늘따라 목소리가 이쁘시네요 아 네 신경썼어요 신경썼어요 너무 사이가 애틋하네요 아 저희 아직 그 짝짓기 안했잖아요 그쵸 네 내가 해야되는데 반에 네네 그러면은 제가 한명을 진흙대 부족에 보내드릴까요? 아 그러면 저게 감사하죠 그러면은 요종족은 일로 보내줄수있나요? 네 보내줄수있어요 네 깃털족은 그러면은 요종족으로 보내는걸로 어 예 그 서비스 저번에 잉야매님 우리쪽 와서 교회해주셨으니까 아 당연히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세이서 이렇게 트레이드하는걸로 어때요? 하이좋게 그래요 서로 하이좋게 살아가야죠 그쵸? 네네네네 아 써요 그래요 아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거죠 그쵸? 그럼요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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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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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낼게요 네 그럼 저도 30분까지 저희도 무조건을 요정족에다 한 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분쯤에는 서로 출발시키는 걸로 하죠 늦지 않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빠빠 23분 오케이 아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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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족이야 우가 우가 지금 지금 깃털족이랑 얘기를 했다네 뭐죠 아 깃털족 얘기를 해봤는데 깃털족에 한 명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니까 독장님 설마 또 접니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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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길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깃털족에 한 번 가야될 것 같은데 저희도 여기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태택 부족장이 가야되나 으허허허헉 내가 그 뭐야 그거 그거 그 귀한소 사가지고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응 갔다 와 어 짝짓게 하고 와 잘하고 와 짝짓게 하고 와 잘하고 와 호흡 자 여러분들 이렇게 농땡이 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은 위아래로 박물이 잘합니다 여러분들 적장님 다이아 어딨습니까? 다이아 그.. 저.. 저 아래에 있는 분들한테 받으면 될 것 같은데? 으흠! 어.. 저..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저 흙 좀 많이 키워보세요 흙 좀! 캐고 있어요.. 아아..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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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케 누가 이렇게 힘이 없나? 아아! 깨지고 있습니다! 어 오케이.. 아냐아 우리가 뭐 지금 뭘 했다고 이렇게 힘이 없나? 다섯 개만 주세요 아 좋아 열 개가 어헝? 왜 그러신가?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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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어휴 아니 흙을 심어야지 날 시키면 어떡하나 농사를 해야지 농사를 어 다녀와! 예! 기토중이랑 깊은 사랑을 나누길 예 한 명만 낳도록 하겠습니다 어헝 갔다와 한 명만 낳도록 내가 계단식으로 파줄래 계단? 자 콕뱅이 네에 계단식으로 파주세요 내 옆에다 캔 어 그래그래그래 일자로 서봐 일자로 어디야지 쟤? 제가 콕뱅이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왠이 여기 상자 열어서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자자 왜 우리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? 아 아 잠시만 아하 왜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 우리 아 방탄에 지키코모리가 된 니분이야 아하하 야 우리 왜 새우밖에 없지?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만 그만 파 그만 파 그만 파고 여기를 평지로 만듭시다 평지로 좀 넓게 여기다 농사할 거거든요? 이게 저번 외체때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번 저는 네 평지로 만들게요 자 그 광부 여러분들 상자에다가 좀 광부 좀 넣어 주실래요? 저희 곡괭이 좀 만들어서 파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평지로 쭈욱 파 넣을게 넣을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어휴 엉덩이 아휴 아휴 이쁘네 이쁘네 어휴 뭐로 죽여버렸네 아 이쁘다가 여기가 토닥토닥 해주려고 했는데 야 왜 죽었어? 야만족 이렇게 나야 어? 여기 평지로 쭈욱 여기 어디야 태어나려면 10초가 걸립니다 10초가 네 10초에요 10초 여기다 10분 됩니다 자 여기 넓게 파가지고 자 아래는 흙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는 파주세요 3칸으로 파주세요 아 그럼 여기서 농사하는 겁니까?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 좋아 우리 이쁘게 한번 지워보자 아 아이템 주세요 안녕 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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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곡괭이 줄까? 음 응 곡괭이 다 깨져가네 곡괭이 샌것 좀 만들어오지 야 내가 다이아몬드 곡괭이 4개 만들어올게 기다려봐 아 내 아 족장님이 쏜다 아 여기 곡괭이 있습니다 아 내가 만들어올게 그거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네잉 알겠습니다 참내 그 다이아 제가 다 캤거든요 아 좀 습.. 좀 습시다 같은팀인데 아 그거 어디다 놨어요? 어디다 놨어 어디다 놨어 광물광물 광물 광물 어디다 놨어요? 저한테 있는데요? 아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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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탕자가 안열려가지고 이 아래에다가 좀 놔두세요 잠깐만요 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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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정리 좀 해줄래? 상자를 빠지도 않았어요 아 일로 아엉 아치니 아치? 니가? 파이님 파이님 아 파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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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래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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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야 입구야 어 빨리와 빨리와 여기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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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상자 바꿔가지고 여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열리던데? 네 아 위에 열려? 네 열리던데요 근데 왜 안열린다니까 아까 니네 아까는 안열렸는데 지금은 열려요 아 여기다 넣어주실래요? 와 햇빛 처음봐 에이 다 그런거지 뭘 다 그런거에요 우리 팀을 위해서 그런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어디있어요 다이아몬드 좀 그런거 말하시네 에이 이거 이거밖에 없어 거짓말치지마 빨리 더 줘 더 줘 다이아몬드 이거밖에 없어? 예 아 백만개들 키울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못 키웠어 아 백만개래? 그럼 니 힘이 직접 캐세요 아 다이아몬드 나 딱 하나만 뿌려줘 나 하나만 뿌려줘 하나만 나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가 아 아